하얀 타레가 5,000원, 아몬드 땅코마 2가지, 초콜릿은 7일차 3가지 맛이 준비가 되어있구요 3가지를 다 하시는 분들은 2,000원을 DC에서 15,000원에 드린답니다 돈은 저를 주셔서 직접 넣어주세요 돈은 드러워서 안봤죠? 드러워서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하나 사간 엄마는 신랑 잘 만났다 이 결혼은 다 반대예요 이 결혼은 반대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살아 포기하고 살아 아빠 사주께